자, 헤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. 천천히. 오케이. 허리 살짝 펴. 괜찮아. 허리를. 무릎은 구부리고, 허리는 살짝 펴고. 허리 좀 편안하게. 조금 더 써도 돼. 오케이. 오케이.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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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cie. веч이. 잘 타네 저기 앞에 왔어 끌고 다니면 돼 묶어 가지고 저거 앞에 있잖아 잘 타는데 중심도 잘 잡고 파도 서핑하는 거야 파도가 쭉 밀려 가는게